선생님, 이걸 봐주세요. 저희가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잔뜩 사서 가져왔어요. 확인. 아로나 선배와 함께 선생님을 위한 먹거리를 사서 쌓아두었습니다. 후후후. 이렇게 많으면 앞으로 점심과 간식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긍정. 앞으로 달달하고 맛있는 걸 잔뜩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으악! 그러고 보니 저희가 간식을 싸우면서 키보토스 라이브를 봐주신 선생님의 표정을 못 봤어요. 어? 으아 어쩌죠. 키보토스 라이브에서 여러 소식을 듣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확인. 선생님은 내용이 많았으니 라이브가 끝나더라도 저희와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렇구나. 흐흐. 그럼 선생님, 저희하고 간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는지 꼭 알려주셔야 해요. 아로나 선배.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를. 아, 그렇지. 흠흠.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키보토스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소식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도 선생님을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긍정. 선생님. 앞으로도 C팀의 상자 메인 OS로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지금까지 키보토스 라이브였습니다. 그럼 이제 간식 먹으러 가요, 푸르네짱. 선생님도요. 응? 훌륭시키고. 동생. 봐rodes. Julie. 구미. How do you? Greilty目으로 이것만 있을것을 생각 sniff을 하는거에요. 享. 절음을 쓰거나.